예 안녕하십니까 제빵공정 배합표 작성과 원료의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제빵법을 결정을 했어요. 제빵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스트레이트법 또 하나 스폰지법이 있다 그랬죠. 스폰지법. 이 두개 중 크게는 이 두개 중에 어느 방법으로 빵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스트레이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스폰지법은 이론적으로 이제 배웠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다 스트레이트법만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빵법을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제조량 얼만큼 그 만들 것인가 또 기계라든가 노동력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판매 형태라든가 소비자의 기호 등을 생각을 해서 제빵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화표를 이제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요. 배화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스트는 얼마를 넣을 거고 설탕 특히 소금은 또 취향에 따라서 얼마를 넣을 것인가 또 그러면은 보통은 뭐 이거 배화표는 보통 이렇게 그 다 레시피가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거의 변함없이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조금 숙련된 기술자라면 배화표를 작성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작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판매 가격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가린을 쓸 것인가 버터를 쓸 것인가 같은 유지라도요. 이게 훨씬 더 비싸니까 또 소비자들의 그런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마가린을 쓸 것인가 버터를 쓸 것인가 이런 그 재료에 대한 배합 비율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넣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10% 넣을 것인가 12% 넣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다 여러분이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베이커스 퍼센트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기준에 대해서 다른 재료, 밀가루에 비해서 여기 다른 재료는 소금, 설탕, 버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밀가루가 10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베이커스 퍼센트 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트루 퍼센트 였어요. 즉 밀가루 50% 예를 들면은 2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버터 25% 유지 25%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게 100% 죠. 이제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이 딱 나오면 요게 이제 트루 퍼센트 입니다. 전 재료의 양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각 재료가 그 차지하는 양의 양을 프로테이지로 나타낸 것 이것을 트루 퍼센트라 그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하기가 훨씬 쉽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 만약에 여기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설탕을 50g 을 사용한다 50g 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여기 50g 은 50g 은 몇 프로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 보면은 50g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밀가루를 기준으로 여기 나누기 나누기 해서 1000 여기다 백분율이 있는가 100 이렇게 곱하면은 5%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설탕 50g 은 베이커스 퍼센트로 했을 때 5%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예전에 그 기능사 시험 에서는 이런 것이 이렇게 그 가로가 쳐 있었어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가로 쳐 있는 적은 없어요. 항상 이거 하나 이렇게 가로가 이제 쳐져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로를 이거 다 채워야 되요. 이걸 이제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를 하면은 다 여기 채워 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 시험 배합이 예전에 이제 5점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처음에 이거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걷어서 합격 채점하고 다시 그 시험지를 나눠 주고 그걸로 시험 보기 했거든요. 예전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요. 한 그때 당시에 50%는 이 계산을 못하고 50% 10명의 시험 보면 거의 한 5명은 이 나눗셈 곱셈 이 산수를 못해 가지고 이 배합표 작성에서 5점을 날리는 이런 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이커스 퍼센트의 백분율은 100이 넘게 돼 있고요. 중량도 이렇게 다 더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합표를 만들었으면은 재료를 이제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빵의 그 양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식빵 우리가 10개를 만들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배합표를 맞게 재료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적은 양일수록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요. 예를 들면은 밀가루가 1000g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밀가루가 1000g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990g을 달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10g 차이가 나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빵 계량제 같은 거요. 계량제가 10g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8g을 계량을 했다 하면 여기에서 이게 2g 차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갖다가 계량을 할 때는 많이 그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겠습니다. 저울을 그 다음 점검을 해야 돼요. 저울을. 어떤 저울을 쓸 것인가. 부등비 접시저울, 전자저울. 지금은 거의 현장에서도 전자저울이 거의 100% 입니다. 현재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거의 100% 고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이 부등비 저울이 시험장에도 있었고요. 현장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거 박물관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이런 저울인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여기 눈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는 이런 저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재료를 다 계량을 했어요. 다음 할 것은 원료의 전철입니다. 원료의 전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가루 재료, 밀가루를 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계량을 하고 나서요. 그거는 탈지분유하고 반드시 좀 체질을 칠 필요가 있어요. 탈지분유하고. 왜 그러냐면 이 탈지분유는 굉장히 흡수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밖에 비가 온다던가 이러면 수분이 굉장히 상대 습도가 높죠. 그러면 금방 습해져서 덩어리가 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밀가루하고 같이 체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말 재료를 체질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덩어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요. 또 이런 두 가지 재료를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죠. 적은 양으로 가는 아까 분유라던가 제빵 계량제 이런 것들 골고루 잘 섞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기를 혼입시켜 갖고 이 공기 혼입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니까 발효를 촉진시키고 또 흡수율도 증가가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밀가루가 요만한 밀가루를 체질을 하면 15% 늘어난 떨어지면서 공기를 품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분말 가루 재료들을 체질하는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트는요. 이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부재료들하고 같이 두지 않아요. 얘는 좀 독립적으로 두면 좋겠어요. 독립적으로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소금이나 설탕하고 같이 두게 되면은 물론 이제 바로 그 반죽을 하면은 뭐 상관 없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삼투압이라고 했죠. 우리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스트가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세포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거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은 배추에 수분이 빠져나와 가지고서는 삼투압 때문에 배추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스트도 이렇게 세포가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거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되겠어요. 이스트는 그냥 잘게 부셔가지고 밀가루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근데 이제 그 이것을 뭐 그 체계는 25도씨 정도 되는 물 물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스트 5배 5배 물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30g 의 이스트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355, 150g죠. 150g 물 이럴 때 물의 온도는 25도씨가 되겠고요. 그래서 담그어서 풀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트의 그 활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스트 같은 경우는 잘게 부셔서 밀가루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물에다가 사용하는 물에다가 이제 녹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녹여요. 이런 그 토익에다가 이스트를 녹이는데 이게 잘 녹이지 않아서 나중에 여기 이스트가 여기 다 묻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깨끗하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싹싹 긁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발효도 좀 늦게 되겠죠. 곧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녹이시고 그냥 잘게 밀가루에 부셔서 해도 되는데 이 건조 혐오 이거는 좀 안 쓰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배웠죠. 40도씨 물에다가 용해시켜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배웠습니다. 40도씨 물에 10배 물이죠. 30g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10배니까 300g의 물에다가 20분 정도 예비 발효 시켜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볼게요. 우유. 우유는 희망 온도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이 희망 온도 27도씨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맞춰서 뭐 데우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걸 쓰거나 이렇게 해야죠. 유지는요. 반죽 속에 넣을 경우 역시 27도씨입니다. 27도씨 작업실에 미리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이 버터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밖에 나와 있으면 여름철에는 곰팡이 피고 그래요. 빨리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래서 마가리는 그래도 좀 쇼트닝은 좀 괜찮습니다. 냉장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밖에 실온에 좀 어느 정도 보관이 되는데 이 버터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버터를 사용하는데 금방 꺼내서 이런 덩어리를 사용한다면 반죽이 끝날 때까지 안 섞이고 이 고체인 덩어리가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미리 쓰기 전에 미리 만약에 이제 아침 내일 아침에 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버터를 꺼내 놓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이죠. 이거는 당연히 물 온도 계산 해야죠. 우리가 27도씨 반죽 온도가 나오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견과류가 있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호두 있죠? 호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븐에 구워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빵 속에서도 그런 그 고소한 풍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요. 현장에서도 이 호두 분태를 이제 사용하죠. 호두 분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분태를 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오면 이걸 이제 물로 씻어요. 그런 다음에 철판에 깔아서 굽습니다. 너무 많이 또 구우면 안 되고요. 살짝 구워 가지고 놔뒀다가 이걸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호두를 구워서 많이 또 놔두면 안 돼요. 올해 실온에 많이 방치하게 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산화가 돼서 쩐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씻어 가지고 구워서 고소한 물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견과일은 어떨까요? 견과일은 미지근한 물로 씻어서 다량의 럼주에 절이게 된다. 자 견과일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견과일은 우리가 열대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뭐 견 무화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건 크랜베리도 있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한번 씻어 가지고 특히 말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현장에서는 이 크랜베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죠. 예전에는 건포도를 많이 사용했는데 건포도를 좀 싫어해서 크랜베리를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크랜베리 스콤 만들고 이럴 때 이 크랜베리를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 가지고 이거를 끓입니다. 끓는 물에 탁 담궈 가지고서는 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팔팔 끓여요. 끓인 다음에 체밭을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 라던가 또 럼주 이런 거 등등 넣어 갖고 이제 숙성을 시켜 가지고서는 전철이죠. 전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건포도의 전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건포도의 양의 12%에 해당하는 27도씨. 여기서 27도씨는 결국 이 반죽 온도를 생각을 한 거죠. 27도씨 물을 넣어서 4시간 비닐팩에 책에 보면 이제 비닐팩에 넣어서 4시간 이상 전철이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시험장에서는 이거 규정을 지킬 수가 없죠. 예전에 그 건포도 식빵이라고 있었는데 바뀌면서 이 건포도 식빵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건포도 식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건포도가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모카빵에 들어가죠. 모카빵에 건포도를 전철이 하는데 이 전철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건포도 12%에 해당하고 27도씨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좀 한가하신 분들이 다 연구를 해 놨어요. 이게 10%라도 해 보고 15%도 해 보고 물 온도도 25도도 해 보고 이렇게 쭉 해 보다가 그 가장 좋은 점이 12%라는 걸 발견을 했죠. 이때에 가장 이 건포도의 적정 그 텍스처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그 들어 있는 당의 용출도 얼마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그 12% 하고 27도씨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켜 주게 되는데 이 물에 푹 담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책이 돼 있는데요. 뭐 그렇게 또 하면은 될 건데 혹시라도 이런 물 온도 또 계산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다 보면은 믹싱 마지막에 넣는 거니까 10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이 12%는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건포도가 100g 이라고 하면은 12g의 물을 집어 넣어야 되죠. 이 12g의 물이라는 거는 달아서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놓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기가 싫다면은 물에 푹 담갔다가 바로 건집니다. 바로 건지면은 그냥 그 건포도 표면에만 이제 물이 묻어 있겠죠. 그게 12g에 해당됩니다. 그게 12g에 해당되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은 12g을 계량하지 않더라도 건포도를 물에 푹 담갔다 바로 건져 가지고 이걸 비닐팩에 넣었다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건포도도 마찬가지로 푹 삶아서 이제 크랜베리처럼 전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아니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재료에 대한 전처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4 4 5 5 5 5 감사합니다.